안녕하세요. 여성북 브랜드 까이에의 김아영입니다. 저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은 열정으로 시작한 까이에는 프랑스어로 메모장 작업 노트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. 에스키스 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회화를 전공할 때부터 이어준 드론 습관을 까이에에 담았고 또 여기에 노트된 모든 고민과 열정을 제품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까이에는 여성의 인체에 나타나는 오아한 곡선을 의상에 차용해서 다양하게 변주된 절개와 실루엣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러플, 트리밍, 아플리케 등 섬세하고 코트리적인 디테일의 제품들을 실용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. 트리밍은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입체적인 패턴의 차이, 우아한 곡선의 차이, 그리고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항상 고민하고 구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와 즐거움을 전하고 싶습니다. 디자이너의 역할은 새로운 감성을 제시하고 또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의 스타일에 빠지지 않고 매시즌, 색다른 무드를 선보인과 동시에 저희 까이에만의 페미닌하고 럭셔리한 감성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